성탄절이 다가왔음 매년 이맘때가 보면요 성탄절이 다가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그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서는 어떤 그런 신호들이 있을까요? 그쵸? 추리 여기 본당 앞에 있는 이 추리의 그런 불빛처럼 그 거리의 그 나물들과 상점에 걸리는 그 불빛들 바로 이 불빛들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때요? 그냥 들뜬 마음으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과연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성탄절이 주는 본질적인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과연 성탄절을 올바른 방법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를 따져보면 12월 25일이 성탄절이 공식적으로 그 교회의 절기로 제정된 것은요 AD 350년에 로마 교회의 대주견인 윌리우스 1세에 의해 제정되었어요 그 외에 성경에서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주님이 나신 날이다 라고 기록된 기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인 그 배경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그 이유는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근거가 없이 여러 가지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로 정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탄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점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요 이 성탄절에 대한 그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었어요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있어요 도대체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 자체를 점점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2012년 12월에는요 한국 불교계의 조계정에서 종교평화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계사에서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을 열면서 그곳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총무 목사님을 초빙해서 조계사 어린아이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외치면서 그 축제를 가졌다고 해요 최근에 성탄절에 스님은 무엇을 하시냐?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스님들의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 두 분의 그런 스님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요 성탄절 2부에는 천주의 교회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성탄절 당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나 미사가 끝나면 신부님과 함께 또 목사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불교는 편협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서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웹사이트에서 점점 검색을 해봤어요 불교가 이런데 과연 다른 곳을 어떤가 검색해보니까 심지어 이슬람 국가에서도요 점점 이 크리스마스를요 성탄절을 국가 공유일을 정한 나라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크리스마스 출리 점등식도 하고 때로는 그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교에서나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크리스마스의 추리를 점등식도 하고 행사를 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좋나요?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금송화지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떠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함 여인과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함께 음행을 하면서 우리 모합신에게 한번 절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지 뭐 와이넛 하면서 절도 한번 하고 그러면 내가 당신이 신한이 됐으니까 우리 신한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또 한번 절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여인들이 와서 절을 하면서 음행을 저지는 그런 모습 이런 영적 가늠을 하는 그 모습과 오늘날 불교나 이슬람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성탄절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타까운 것은요 이런 그 종교 다원주의적이고 종교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현재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고 또 문화 속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할리데이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성탄절을 그 세상에 변질되는 흐름과 같이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이 혹시는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염려가 저희의 마음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세상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육신의 정육을 따라 살아가고 또한 이러한 삶이 옳다고 여기는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을 성경의 말로 비교하자면 영적 어둠 영적인 암흑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행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도 벌을 받지 않기 위해 그저 잘 사기 위한 즉 뭐예요? 하나님 중심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벌 안 받고 잘 사기 위한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율법을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말씀을 말해요 손에는 율법을 쥐었어요 성경을 쥐었어요 생활에서는 율법에 따라가는 그런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에는 정작 그들의 삶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장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허감이 깊은 위에 있었던 그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 모든 만문들을 창조하셨듯이 오늘날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에 사는 그 죽어가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지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지 1절에서 3절을 한 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이 구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면서 특이한 표현들을 하는 것을 몇 가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무한하고 영원한 그 시간의 처음인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것 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만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예수라는 그런 이름 대신 어떤 단어를 써요?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을 언급한 이유는요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은요 바로 이 헬라 시대에 흩어져 있는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런 유대인들과 헬라 출신의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세 위격을 가지면서도 그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런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했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헬라 출신의 그 성도들의 경우에는요 정신은 고귀하고 또 물질은, 육신은 악하다라는 그런 영지주의적 이월론 사생의 익숙신 사람이기 때문에 고귀하신 그런 신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육체를 입은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씀, 즉 헬라울은 이것을 로거스라고 하는데 이 로거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거스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연관성이 있었냐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천지 창조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습은 뭐였어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이 로거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진 자신이 가진 그런 뜻과 계획을 다 이루는 바로 능력을 의미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헬라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로거스라는 것은 당시에 그 스토어 학파의 그 역량으로 인해서 세상 만물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힘을 의미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를 로거스로 표현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창조적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신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으로 강조하며 전달할 수 있었고 헬라인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그런 제한적인 로거스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주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성육신의 그 신앙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디아스포라 그런 유대인과 헬라인 성도들에게 로거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할 그 두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생명과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앞에서 읽는 그 3절과 방금 읽은 우리 4절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3절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택초의 그 모든 만부를 다 만들어주시고 또 인간에게는요 생기를 부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대표성을 가진 그 아담의 그 죄로 인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그 진론을 받아 우리 그 육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후부터는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그냥 자신들의 힘만 누러 영원히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의 온갖 방법을 다 찾아서 열심히 시도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신 그 곳까지 우리가 한번 탑을 싸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벨탑도 쌓았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쾌락과 활락을 즐기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물질도 탁치는 대로 모아보고 힘도 한번 가져보고 한번 그런 권세도 가져보고 자유도 마음껏 누려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결국 죽음을 납부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지난 그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 없이 영생을 얻고자 했던 그런 헛된 노력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면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길어야 100년 또 더 길으면 200년까지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의 그 만족만을 위해서 먹고 살는데 힘을 기울이고 정작 그 이후에 있을 그 삶에 대한 것은 전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 주에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의 요원은 이러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치 어두움의 빛을 비치면 어느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 그 빛을 볼 수 있듯이 바로 생명해 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에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침례 요원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게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그 선행과 의의를 강조하고 내세우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거부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덜은 흙탕물 가운데 너무나 신나게 놀고 있어요 얼굴에도 묻히고 머리에도 묻히고 흙탕물 마사지가 좋은지 얼굴에도 바르고 때로는 맛도 보면서 막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는 엄마 아빠가 어떡해요 아가야 야 나와 이제 나와 그 지지야 나와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I don't care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면서 흙탕물을 계속하면서 엄마 아빠가 끌고 나오는 것을 황강히 거부하는 그런 모습 바로 오늘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흙탕물에서 고집부리면서 더러운 가운데 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대한 말씀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태어날 때에서부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에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라는 그런 혈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자들이 자신의 자녀이며 자녀로서의 권리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날 시작이 된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전에서도 계획을 하셨고 바로 이 성탄절에는 이 날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다시 지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요? 바로 성탄절 그러면 우리는요 성탄절을 기뻐며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전에서 거하심에라는 말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어떤 그런 포멀한 집에 딱 거하면서 평생을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텐트나 천막을 지고 그냥 잠시 동안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은 바로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어떤 귀신이 인간의 몸에 탁 들어와서 사람인 척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겪을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시험들 모든 그 생사 고락의 모든 것을 당하셨고 우리가 느꼈던 피로와 우리가 느끼는 그런 배고픔과 우리가 가진 슬픔과 기쁨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느끼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요원은요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며 내가 본 결과 예수님의 모습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와 성품의 그 모습을 자신은 발견할 수 있었고 또는 본질적인 특성이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이다라고 이 사도요원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담긴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바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그냥 분해 넘치도록 주는 그런 은혜를 말해요 모든 인간의 대표이자 또 최초의 인간인 그런 아담의 죄로 인해서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이라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진리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본질을 나타낸 특성 중에 그 하나로 사도요원은요 바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외의 은혜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조들은 예수께서 가지신 그 은혜와 진리로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마음과 그 영의 그 빈자리를 그 은혜로 채울 수 있어서 큰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요원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기억 속에 진짜 하나님의 그 본체를 실제적인 모습을 본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렇게 성경이 나오고 아브라함 같은 게 어때요? 하나님이 벗처럼 그냥 친구처럼 대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다라는 사람들의 그런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환상이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요 엘리야, 엘리사, 아브라함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요 어때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누관으로 본다라는 것은 뭘 의미예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본체를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그런 일일까요? 바로 이 성탄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함으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날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아버지를 잃고 가난 때문에 그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자신의 또래의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그 나이쯤에 양복점에 취직해서 재봉일을 했어요 재봉일을 하다가 한 17세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그 양복점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다음에 옆에 비즈니스 했던 구두 수성공 아저씨가 있는데 그분의 딸과 또 눈이 맞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가 된 그 구두 수성공의 딸인 매일 밤마다 그 남편에게 글자를 가르쳐줬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글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피곤한 몸이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하지만 아내가 가르쳐주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이 청년에게는, 이 소년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청년은 그 공부에 치매를 붙이고 또 밤을 새워가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하나를 가르쳐주며 열을 아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테네시 주지사를 거쳐서 상원의원이 되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제 17대 미국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십니다 존슨이 이런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에게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자기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 귀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여인과 견후를 시작함과 동시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이 인생의 전후를 확 뒤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떤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변할 수 있는데 하물며 천지의 이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시작된 이 성탄절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것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나라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지음받은 날이 된 이 성탄절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에 대한 진정한 그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